인터뷰하러 날아온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소유씨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뮤직뱅크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먼저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년 9개월만에 댄스곡 가라고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뜨거운 이번 신곡 가라고 어떤 노래인가요? 제목 그대로 아주 그냥 가라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중독성이 아주 강한 그런 곡입니다 이번 신곡 퍼포먼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주면 좋겠다 하는 퍼포먼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목이 가라고잖아요 그래서 계속 밀어내요 머리를 한번 밀고 그 다음에 어깨를 한번 밀고 엉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춤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소절 불러볼게요 네 5,6,7,8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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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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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라 가라 네 좋습니다 혹시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혹시 더울 때 들으면 딱 좋다 하는 여름곡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아무래도 Touch My Body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소절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Touch My Body 우린 조금씩 빠르게 Every body 푸른 하늘보다 높이 와우 와 가을인가? 지금 너무 시원해요 지금 네 그렇다면 소율씨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카리스마 넘치는 에이티즈의 컴백 무대 먼저 만나볼게요 뮤직 큐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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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